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1월 7일 지금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입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에피소드 1298번입니다 2019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Desiring God 사이트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좋은지 물어보는 질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질문자 중 한 사람인 제프가 보낸 그 질문에 대해서 파이퍼 목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프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성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9년 이제 시작하면서 균형 잡힌 독서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시간 따로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한 시간 가운데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얼마만큼 다른 책을 읽어야 하는지 목사님이라고 하면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루에 한 시간은 이제 독서를 하는데 성경과 다른 책 그 읽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참 좋은 질문이긴 한데 사실 다른 사람이 독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프의 질문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저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접하면서 저는 제프가 말한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조한 번연의 천러 역전 같은 좋은 경건의 책인가 아니면 뉴스위크 잡지 아니면 소설 같은 그런 책일까 성경 읽기와 성경 외의 다른 책들을 읽기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책이라면 하루 종일 방에 풀어박힌 채 성경만 읽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원 6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 때로 성경을 덮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덮고 밖으로 나가서 새들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성경을 덮고 밖으로 나가서 꽃들을 보며 그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 world만 읽지 말고 하나님의 세상 world도 읽어야 합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강력한 권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여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덜어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의 시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느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생활비를 벌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텐트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도 누가처럼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의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처럼 좋은 목수가 되려고 하면 목수가 가져야 될 모든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젖은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 때 어느 부분을 잘 꿰매야 텐트가 오래 가고 제대로 설지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용도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살펴보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직업, 사회,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과정 등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성경과 세상 둘 다를 읽어야 합니다 이제 제프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프의 질문은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루에 독서를 위해 제가 한 시간을 떼어 놓을 수 있는데 성경과 다른 경건서적 이것들을 얼마씩 읽는 것이 좋은가요? 다른 책이 아니라 저 한 번연의 천러 역전과 같은 그런 경건서적 이것과 성경을 각각 얼마만큼씩 읽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책을 좀 느리게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1분에 한 200 단어를 읽습니다 하루에 15분 1시간 가운데 15분을 경건서적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1년 동안 5,475분을 읽을 수 있고 1분에 200 단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 5,475 곱하기 200 하게 되면 1년에 제가 읽을 수 있는 단어가 110만 단어가 됩니다 보통의 책을 가서 페이지당 단어 수를 보면 약 360개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책들 이렇게 보면서 페이지당 단어가 몇 개나 들어있나 살펴봤는데 평균 한 36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분씩 읽으면 1년에 3041 페이지를 읽을 수 있고 보통 책이 한 250페이지 정도 되니까 1년에 12권 정도의 경건서적을 하루에 15분씩 읽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권 정도 한 권 정도의 경건서적을 하루에 15분씩 시간을 떼어서 읽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45분 하루에 45분씩 성경 읽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생각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1년에 한 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독서할 수 있는 분에게 제가 제안하는 것은 45분은 성경을 읽고 15분은 경건서적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경건서적을 읽어야 한다 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프가 성경 읽고 또 다른 책을 읽는 그런 시간 외에 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리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기도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위해 떼어놓은 그 1시간 중에 또 거기에 일부를 쪼개서 다른 책을 읽으라고 제안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자체가 알려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본 것들을 읽고 배우면 우리는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들의 경건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아침에 10분 정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읽으면 그날 성경을 읽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프가 올바른 경건서적들을 선정해서 읽으면 그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가 홀로 보는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즉 다른 경건한 성도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더 큰 일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읽고 좋은 성도들의 경건서적도 읽어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워드도 읽고 하나님의 세상 월드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2019년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한번 읽고 또 그 말씀들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이해하기 위해 좋은 경건서적들을 읽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